다른 거 중에 쓸만한 게 있나? 1턴 동안 아군 1명은 특수 공격에 무방비 아 여기 왜 왜 1명밖에 안 되는 거야 2름만 하면 좀 더 잘 안 되는 거야 3D 초校에서 1명을 간다고 2름만 하면 더 잘 안 되는 거야 2름만 하면 더 잘 안 되는 거야 1름만 하면 더 잘 안 되는 거야 3름만 하면 더 잘 안 돼요 아 1톤 동안 아군 전원을 스펠 공격에서 보호한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근데 그 기술이 스펠이 많나 그게 문제야 아 뭐야 스펠이 아닌 것 같은데 쳐맞았어 그만해라 그만해 러시 갑니다 이제 제발 좀 죽여라 맞나 이걸 계속 해볼까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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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휴 뭐 맞았어 니가 쫄자 담당이네 저기 저기 몇 마리야 이거 뭐야 아 톰이 자이언트 두 마리구나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이겨야 된다 아 딱히 뭐 할 게 없네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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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자 다 주겠어 된가 멀쩡해 멀쩡해 어 아 야 한 마리 남았어 와 다행이다 죽어 죽어 임마 변태 변태같은 자식 변태같이 웃고 말이야 너 뭐야 도와주지도 않아 놓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아 아 아 아 아 그저...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저... 맞습니다.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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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v 사망연이냐 넌? ㅋㅋㅋㅋ 레 mer 저는 정말 수고 많았어. 내가 제일 수고하고 많았다. 겨우 이거밖에 안줘? 야 저것도 천원 줘야지. 진짜 고생했는데. 뭐야 이거 설마 이거 껴야돼? 이 두개 껴야돼. 젠장 서브 퀘스트를 깨다 보면 어떡해. 스토리가 나오겠죠. 아무 데나 가서 말을 걸어보자. 여기는 아니고 아소바초. 사치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깐만 나 지금 카레가 없는데. 엑스타이의 여러분이세요? 아 맞아. 얘 거기에다가 안했나? CG같은 조용한 공간은 아닌데. 하늘을 나.. 예? 하늘을 하는 드릴. 뭔 개소리야. 하늘을 하는 드릴 같은게 주변에 있고. 드릴? 그건 아닌가? 몬스터중에 드릴이 있긴 한데. 카레 카레 카레. 마치 쇼스키 다 imprinted. 저는 조금 전에 해보기던 그릴야도 왼만 있 reag돼요. 드릴. 드릴. 드릴이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는데? 뭐 하자는거야? 뭐하자는거야? 드릴이 여기서 나오고. 드릴이 여기서 나오고. 드릴이 여기서 나오는데. 제재할 겨를도 없이 빌딩 안쪽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여기네 X의 여러분 기다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려주신 오롯을 왕의 왕의 위경부팀으로 단원들이 이형체로 변의했다. 얘네들은 나 존나 싫어하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야. 얘네들 빨리 쓸어버려. 인생을 와 오진다. 아 마술사 잠들어. 제발 이러지 말자. 뭐야 아... 아... 장점 어떡해... 이거... 힐을 못 채우잖아 아... 이거 써봤자 심리압밖에 안 채워주는데... 아이템이 노답입니다 노답 쓸모가 없어 전혀 죽던 말도 어떻게 해보자 슈로우스 X분들 Gradient 히트 브레이크를 얘네들한테 써야겠다. 무조건. 와... 야야... 그리도 쎈인 것 같은데? 여자도 죽였어 아까보다 훨씬 쉽다 훨씬 쉽다 이제 끝났어 그 놈의 진실실을 진실할 것이다 그리고 그 놈의 진실실을 지켜들어 이렇게는 바로 듯한 딜실실을 지켜들어 이 녀석이 모두 진짜 행복하다 그는 Xbox에 공격을 지켜버린 것이다 이 녀석은 entender 여기, 카이토. 여기, 카이토. 여기, 카이토. 감사합니다. 오늘 공원에서 타쿠마가 지페리 왔나갑니다. 위험도 레벨 0이야 이 상태로 진행합시다 불안해서 타쿠마가 학생들 앞에서 지페리 열고 있다 아 깜짝 놀래라 아 깜짝 놀래라 야 근데 옆에 애들이 쭉쭉 빵빵이라서 자 그럼 여행을 해볼게 쇼군 참여 많이 하겠는데 그러면 뭐.. 말하고 싶지만.. 또 너희들에게 말할까? 뭐.. 또 너희들에게 말할까? 아직도 인치기라고 말할까? 그.. 흔히.. 흔히.. 뭐.. 이 상황들은 이 상황들은 그.. 그 때 노리고가 나타났다.. 여러분.. 감상하니.. 하여튼.. 정신이 불편한 말과.. 너희가가 말할까? 너희들.. 나희들 안지 못할까? 아니.. 나는 원하는 것 같아 이것이 이상 학생들들에게 DPF의.. 아니.. 당신의 시기는 못하겠다고.. 흔히.. 어... 어로까나 녀석이예요, 오잘. 복사마니 타드츠키바 타드대와 수많에 오잘요. 오마에의 이는ちは... 構이ません! 아나타는 이나리와 뭐, 탁산! 아타시노이 나척을 이배라 소래모이 되죠. 이만 이마마디라 아타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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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엑스가 기... 마음가짐이 훌륭한데 흐흐흐 이런 머리가 스카스카의 벚꽃에 무엇이 될까요? 지금 지금 당신의 수술에 힘이 부족하지 않으니 그들은 평화와 평화와 흐름이 없어서 오잘요. 탁구마는 휘죽거렸다. 그 순간... 아... 넘겨버렸어. 아 타쿠만 에스바이스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오, 누구 짓이지? 넌 재교육이다. 잠깐만 이대로 끝입니까 뭐야 잡지도 못했어 도망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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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콘이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떠났다 아 뭐 별것도 아닌 퀘스트 가지고 진짜 오래 끌었다 진짜 아 잠깐만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차가 준비되었다. 야 쓸데없는 가지마. 헐 여러분 홍차와 커피 어느 쪽이 좋으시죠? 아 뭐야. 홍차 임마. 홍차는 잘 모릅니다. 홍차는 잘 모릅니다. 야 공석치를 저장을 해놓자. 아 뭐야. senator Davon. 급히 전해드릴게 있어 여러분을 찾아다녔습니다 실은 아까 먹었던 쿠키에 노리코씨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 히노와 학원역에서 라고 쓰여있었는데 꼭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내일 노리코씨와 만나보세요 아 저장하려고 왔는데 뭐야 스토리가 자동으로 진행되네 아니요 를 하고싶지만 어쩔수없다 예에 내가 직접 먹은게 아니라서 모르겠다 맛을 몰라 피크닉에 왔는데 뭔가懐かしい 옛날에 이렇게 아버지와 사과에 앉아서 오시아마의 숲에 오신을 먹었고 밥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不思議ですね ずっと忘れてた記憶なのに 急にはっきり思い出すなんて 너리코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굉장히 쓰잘데기 없는데. 저녁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너무 즐거웠다. 도저님의 사이도 있고, 최근에는 친구들과 만나는 기회가 없었다. 아... 아무리 걱정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어디에 가볼까? 아리스와 함께... 그렇구나. 어디에 가볼까? 거절한다 여인도 뭐야 김자카리 요코초 카레 갑시다 카레 너 혼자 가라 왕자 패스 이게 뭡니까 비상력 스페어 키 어디서 쓰는 거야 그걸 말해 사라졌다 그렇다면 납치 사건 미키 수사 미키라는 건 우테나 탐정 미하루시를 말하는데 일단 카구라가와 패스국 1분에 구룡성 구룡성이라니 구두룡성 구두룡성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인플로트요. 음... 잠시만요. 메인플로트야. X8, Y13 뭐야? 화장실 아닌가? 화장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구만... 옆으로 안가자. 뭐야? 뭐야? 뭐하는 놈들인겨? 이거 한방이면 끝났는데? 바이오벅스. 우웅... 이 앞에 숨겨진 문... 오... 감사합니다. 홀엔 아무도 없다. 그때 어둠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다. 고맙습니다. 어? 미하루... 변장했어. 세일러복으로... 세일러복으로... 예. 마음에 드는데... 이게...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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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속으로는 어울리나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반응이 영... 시원찮네. 재밌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너희도 이 방식은 반대야? 아니요. 해도 괜찮아. 흐흥... 그때 출구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에? 주변 기물 뒤로는 몸을 숨겼다.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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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때 숨어있던 미아루가 뒤쳐 나왔다. 오오... 흐흥... 여고생이 여고생 아닙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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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정말 여고생이냐? 다... 당연하지... 하지만 너에게는 안 잡힌다. 흑... 뭔가가 길을 가로막았다. 아! 흑... 노노... 노노노... 노노... 노노... 노... 메인노노가 미아루에게 다가갔다. 미아루를 도울까? 흑... 흑... 같은편이야. 노노가 같은편이야. 흑... 어떻게 다녀. 아... 얘 싫은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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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좀 그만해라 제발 좀 제발 좀 15나보다 15 아 불속이야 불속 제발 제발 죽으면 안 됩니다 하이케어 그렇다면 아쿠아워크 왜 얘 먼저 하는 거야 무조건 아 진짜 어떻게 처음 싸울 때 무조건 지냐 아 얘네들 행동력이 개쩐다 아 아 아